서해의 작은 섬 보름도, 북방 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외딴 섬인데요. 강화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지만 배편은 하루에 단 3번뿐 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도 200여 명 뿐이고 당연히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농협 직원이 보름도로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섬이라서 어린 딸과도 생이별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인사발령, 농협 조합장과 직원 간의 면담 자리에서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홀로 9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여성이 외딴 섬으로 발령난 이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진짜 지역 농협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 직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 같은 인사발령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발령지가 진짜 무슨 외딴 섬. 네, 이분이 강화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지역 농협 직원인데요. 지난달 19일에 서강화농협의 보름분점으로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이 보름도라는 섬은요, 강화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이마저도 들어가고 나오는 왕복 배편이 하루에 3편에 불과한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 200명이 사는데요, 여기에는 직원 2명 근무하는 농협이 유일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기로 인사발령을 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당장 이틀 뒤부터 근무지를 옮기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기자, 볼음도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해당 직원은 이 황당한 발령을 지시를 한 누군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농협 임금님이 누구예요? 농협 금융그룹 회장님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역 종합장을 저 지역에서는 농협 임금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딱 여기서 일단 이 상황이 짐작이 가죠. 이 임금님이라고 부른 조합장이 저 지점들을 순회라고 했다가 문제가 된 지점에 들러서 이 여성과 면담을 갖게 됐답니다. 갑자기 이제 바깥에서 손님 응대하는 걸 보고 나서 당신 좀 들어와 봐 라고 지점장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직원은 그때부터 뭔가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당시 상황을 녹음을 했고 그 녹음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응대를 잘했는데 지금 다짜고짜 왜 욕설을 섞어가면서 왜 고개 한 번 숙이기가 힘드냐 이런 식으로 따졌던 겁니다. 아, 그 고개 그게 대XX.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한 적 없어요라고 막 해명을 하는 그 순간 이 조합장 임금님이 곧바로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런 방식으로 뭐 대XX을 못 숙여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 저는 응대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대꾸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갑자기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OXX 개장, 월요일 날짜로 보름도로 발령내. 저런 저만 하면 진짜 임금님 맞나 봐요. 넌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잘 있다 와. 네 마음대로 해, 자식아. 조합장 얘기하면 그래도 이 XX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름도로 발령내라고 저렇게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보통 저런 상황이 되면 같은 자리에 있던 지점장이 조합장님 한 번만 좀 누그러뜨리시고 한 번만 다시 한 번 생각.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돼야 이게 딱 아름다운 장면인데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 지점장이 딴 데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까? 지점장 받고. 말리는 지점장. 네가 가 그럼.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 지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좋게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이게 제일 큰 어른이야. 여기서 임금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옆에 좀 거들었는데요. 사실 저 여성이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소위 조합장의 뭐라 그럴까요. 좀 체면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가 왜 그걸 갖다가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요. 지점장 입장에서도 두 가지인데 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직원에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낫게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됐으면 저희가 굳이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워낙 이런 종류의 갑질 사건은 커다 하니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섬으로 가게 된 이 직원이 혼자서 9살 초등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딸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흥분해가지고 딸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는 이 시점부터는 화가 나요. 이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초등학교 2학년 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딸을 결국에는 두고 원래 이제 섬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섬에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결국에는 9살짜리가 혼자 학교 갔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밥까지 먹고 밤에 혼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친구, 친구 아버지가 아침 등하굣길은 챙겨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사정이 생겨서 등하굣길도 챙겨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역에서 지금 사건 반장에서만 해도 이 10대도 안 된 아이가 어떤 일들을 가끔 경험한지. 지금 울고 있잖아요. 지금 엄마도 울고요. 아이는 지금 저거 아동학대요. 저 정도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상황을. 교수님, 일단 교수님께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황당한 건 제 본회의 했던 그 조합장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 부분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보도가 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면담 때 태도 문제 때문에 발령을 낸 거예요. A씨가 나한테 사과를 하면 이번 인사를 내가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 본인 마음이 왜 아픈지 잘 모르겠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국 A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A씨가 사과해야 이게 수습이 된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저희 제작진이 해당 농협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아, 역시 이게 막 댓글만 엄청 달리고 난리가 나니까 좀 어떻게 이 정도 되면 아, 아 하면서 뭔가 순습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일단 정상적인 반응 같은데 말이죠. 약간의 태도 변화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협 관계자는 인사 발령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름도가 해당 직원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 조합장이 해당 직원을 원하는 곳에 재배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해명을 하기를 사과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인사 발령 철회할 것이다. 저는 이 발언 자체가 보복성 인사였다라는 걸 자기도 인정하는 거다. 글쎄요, 아마 이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직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은 조건 없이 이제 빨리 철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아이를 갖다가 5일 동안 엄마로부터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적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아이와 엄마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전북 남원시에 동남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한테 밥찍기 시키고 빨래 시키고 왜 이래 정말 진짜. 아직도 그런 식의 어떤 폐쇄된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는 진짜 뭐 부르지는 않았지만 임금치로 행세하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법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서 이건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게 인정되면 과태료 처분도 될 수 있고요. 보복성 인사 인정될 경우에 형사처분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게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사건 반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양 변호사님 좋은 말씀 마지막에 또 해주셨네요. 오늘 사건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